안녕하세요. Surveyphysics 챕터5 5-2 선설 시작하겠습니다. 그래서 위에서 그렸던 그림을 좀 더 예쁘게 그림으로 표현하라는 내용인데요. 좀 간단히 표현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빨이 여기 있고 T가 18N일 때 방금 전에 위에서 찾은 것처럼 여기를 X축, Y축이라고 따진다면 이쪽 방향으로 17.47N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마이너스 17.47N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여기를 0.5로 잡고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8.71N으로 표시해주면 간단한 도식도가 완성됩니다. 이것을 공학 쪽에서는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FBD라고 적습니다.